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몽키 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강의는 원핸드 드라이브의 타법 두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핸드에서도 제가 설명을 들었듯이 땡기는 타법 그 다음에 미는 타법 먼저 제가 시범을 보이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밀어 치는 타법입니다 밀어 치는 타법 밀어 친다의 개념 그 다음에 밀어 친다의 밀어 친다의 이런 공 궤적이나 그 다음에 스윙 밸런스나 공 칠 때 스윙 밸런스나 스윙의 궤적 조금 밀어 치게 되면 그 다음에 당겨 치는 당겨 치는 타법 그 다음에 밸런스 그 다음에 밸런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때려 치는 것과 약간 밀어 치는 듯한 느낌이 다르게 보이죠 이번에는 제가 앵글을 두고 두 가지 타법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밀어 치는 타법으로 보시면 이 궤적이 조금 더 완만하죠 이렇게 좀 느린 궤적과 조금 더 큰 곡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당겨서 앵글 한번 쳐보겠습니다 강한 순간적인 임팩트와 이렇게 좀 끊어지는 끊어지는 듯한 임팩트 그리고 이런 큰 곡선이 아니라 조금 이런 낮은 짧은 곡선을 그리죠 이렇게 보시면 내 타법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라고 좀 판단이 서나요 우리가 공을 당겨서 칠 수 있는 공이 있고 밀어서 칠 수밖에 없는 공들이 있어요 보다 강한 임팩트는 당기는 임팩트지만 우리가 강하게 당길 수 없는 상황과 순간들이 있죠 내가 조금 더 덜 잡혔을 상황이나 아니면 내가 뛰어가는 상황이나 내가 뛰어가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당길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밀어서 쳐야 되는 순간들이 있죠 이런 순간에서 당기게 되면 이게 이렇게 삑살이라든지 공에 다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죠 백엔드 원엔드 쪽 난 뛰어가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겨서 치는 것만 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이 멀 때는 밀어서 치고 가까울 때는 당겨 치고 힘이 조금 모으기 힘든 상황에서는 밀어 치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상황과 공이 놓여있는 타점에서 무수히 여러분들이 변화와 변화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타법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또 힘주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나가면서 치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 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잡아서 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기는 힘은 내가 제자리에서 근육의 발끝의 힘을 제자리나 받고 때로는 내가 약간 당기는 힘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고 우리가 밀어서 치는 경우는 우리가 뒷발이 앞으로 체중이 나가면서 내가 뛰어가는 방향이나 내가 공을 밀어주는 방향으로 밀어주면서 체중을 발끝의 힘을 밀어주면서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영상으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밀어서 칠 때 발끝 그 다음에 체중 피니쉬 그 다음에 제가 체중이 들어가는 이런 느낌과 그 다음에 당겨서 칠 때 조금 여기 티가 좀 나죠 밀어서 칠 때 밀어서 칠 때와 당겨서 칠 때 확실히 나가는 느낌이 없고 제자리에서 공의 힘을 당긴다 힘을 제자리에서 쓴다 이런 느낌이 강하죠 여러분들도 원핸드에서 조금 이런 부분적인 미러 치는 부분과 당겨 치는 부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딱 제가 이렇게 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대충 본인 치는 타법이 이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면 이 부족한 것을 좀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백엔드에서 게임에서 뭐 실전 상황에서 조금 이제 컨택적인 부분이나 힘 조절이나 그 다음에 코스 공약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자 오늘도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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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연구소